어떤가요 내 곁을 떠난 이후로 그대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있나요 아직까지 당신을 믿는다는 게 기억 저편으로 보냈다는 게 너무 힘이 드는데 하루 종일 기다리는 좁은 골목길에 오래야 깨던 음악이 흐르면 잠시라도 행복하죠 그럴 때면 너무 행복한 눈물이 흐르죠 가끔씩은 당신도 힘이 드나요 사람들에게서 나의 소식도 듣나요 당신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너 그댈 아프게 하지는 않아요 그럴 리 없겠지만 이젠 모두 끝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그댈 아프게 나의 소식 나의 소식 어쩔 수 없었다는 걸 나의 소식 나의 소식 나의 소식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 약속했던 맘에 나의 소식 나의 소식 나의 소식 예상대 여러분 어둠의 소식 나의 소식 너의 소식 저의 소식 나의 소식 나의 소식 나의 소식 아멘